너 때문에 시간이 멈추었다. 이제 어찌할 것이냐? 네? 무슨 말씀이세요? 저 때문에 시간이 멈췄다니요? 잠깐, 그럼 친구들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건가요? 그렇다.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달려있다. 어떻게 하지? 시간에 문의시어 제발 다시 시간이 흐르도록 해주세요. 무함하도다.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달려있다고 하지 않았느냐? 얘들아, 너희가 보고 싶어. 3장! 3장이 무엇을 하든 우리가 친구인 것은 변함없어. 얘들아, 미안해. 꼭 다시 돌아갈게.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원래들로 돌아오게 할게.